야 웃길 필요 없어. 야 웃길 필요 없어. 안녕 왔어. 무슨 술이야.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왜 무슨 일 있어. 오빠랑 헤어졌어. 나도 한잔 먹을게 안 되겠다. 너 왜 먹어. 나 오늘 취할 거니까 나 집에 잘 데려다줘 알았지. 일단 한잔 먹고 생각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컵 좀 내와 봐요. 여보 제가 따라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형님은 맹물 좋아하니까 따라주지 마. 형님은 이런 거 안 드셔 그냥 물만 먹어. 좋아해. 건강하게 생각하셔서. 좋아해. 넌 어릴 때부터 달라진 게 없냐. 아니야 형. 저도 그냥 물만 먹어. 어? 그냥 그 여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홀딱 빠졌다고? 여보. 저는 보고 배워요. 뭘 배워요. 내가 얼마나 잘해줘요. 배우래. 내가 얼마나. 어? 자기야. 야 이거 무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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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씨. 어? 야 이 씨. 야. 야. 어? 야. 벌써? 아니 벌써? 아니 벌써? 여 녀석 하죠. 아니 아버지. 여 녀석 하죠. 결혼, 신혼생 갔다 온 지 얼마 안 했다고. 이녀석이 하죠. 잠깐만. 왜 그래. 우리 집 아니에요. 어? 야 이상한 소리가. 아니야 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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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딴 짓 좀 하지 마. 왜? 아 여기 아니지. 그딴 짓 좀 하지 마. 아 왜 헷갈리세요. 습관성이야 습관성. 아. 자 옆으로 좀. 어? 아 저기 소미 씨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요. 새해가 새해가. 네 아가라고 하시면 돼요. 아가. 아가요? 아 좀 전에 저 이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아. 아 그거까지 해요. 예. 저 좀 전에 자기는. 저 좀 전에 자기는 요리를 못하겠다고 오늘. 오늘 형님이 하시라고. 하시라고. 네. 자. 이거 요거까지 계산까지 하면서. 아 대단하네. 저 입투기가. 네. 대명이 입투기예요. 입투기. 입투기. 아 놀랐네. 이거 뭐야. 아 어지러운데. 밤 11시 들어간 거야? 예 선생님 저는 선두부입니다. 어디 선생님을 내려다보나. 예 선생님 저는 선두부입니다. 선두부. 선생님 머리가 너무 길어서요. 손 너무 안 신고다니. 너무 지겨요. 원래 선생님들이 잘라주시던데요. 이야. 저는 선생님이 자르시면 자를 의향도 있습니다. 아니 좀 가까이 어딨어 가위. 자를 의향도 있습니다. 가까이 어딨어 가위. 너는 우리 학교 규정 몰라? 저는 뒷머리 선생님이 자르시면 자르겠습니다. 진짜로? 예예. 알았어. 선생님이 자르시면 무조건 자르지.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많이 그러는데 TV보다. 진짜? 진짜야? 이거 꽁트 아니야? 리얼이야 뭐야? 아니 지금 어쩔 수가 없어. 네? 어쩔 수가 없어. 너 영화 끝났잖아 이제.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진짜? 그냥 확 쳐주세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길었어. 이거 꽁트 아니야? 리얼이야 뭐야? 그냥 확 쳐주세요. 선생님 나 선생님이 자르시면. 이야 이거 보니까 한 몇 년 길은 것 같은데. 네 네. 자르시면 자르겠습니다. 잘라도 되겠어? 네 네. 진짜 자르시는 것 같은데? 진짜 잘라. 진짜 잘라. 진짜 잘라. 자르기 때문에 잘라. 대신 잘 잘라. 나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진짜 자릅니다. 야 진짜 잘라. 마지막이 마지막. 마지막이 마지막. 마지막이. 잘라. 짤라. 자르세요. 어쩜 잘라. 어쩜 잘라. 어쩜 잘라야 돼 내가 보니까.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 자르기사. 아니 근데 뭐냐면 문제는. 네 자르면 보성이 형도 잘라야 돼. 니가 자르면 보성이 형도 잘라야 돼. 그러니까. 보성이 형도 잘라야 돼. 그러니까. 네가 번쩍을 받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요. 어 주세요 주세요 어 이거는 어 선생님이 어 춤춘다 민영이 춤춘다 빠른 거 신나는 거 가자 뭐야 주정백이 나왔다 아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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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고야 물 뿌려. 아 이런 사이로 해요? 아니 술 먹고 통하는 건 뭐 누가 나아지. 저희들이 다 사기탈이합니다. 야 눈치고 들어오면 돼요? 알았어. 입장하는 거야 입장. 야 표정 왜 그래? 뭐야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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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죽였어야 돼요. 왜? 왜 괜찮았어? 세 번 죽이면 비호감이에요. 아 솔직히 새 차지까지 웃겼다. 칼을 들고 왔어. 나가 재밌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아 진짜. 아 큰일났네 이거. 자 음악 틀어드릴게요 그냥. 갔다 간다 간다. 오! tako! 가자! 빨리해 형 트월킥! 지효 누나 트월킥 가만히 해! 지효야 그대로! 그렇지! 그렇지! 됐다! 일단 유정아 잘했어! 끝났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남친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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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남친룩인가요? 소민아 왔어? 야야 뭐 그렇게 혼자서 술 먹고 있어? 같이 먹지 아 몰라! 아 왜야 줘 봐! 아 줘 줘 줘 줘! 아 내가 줄게! 왜 왜? 왜 무슨 일인데 또? 잘 안됐어 걔랑? 이게 봐 괜찮아 편하게! 아 이게 아니라 알았어요! 천천히 내가 줄게! 왜 안 하던 짓을 해! 왜 그래 너 왜 그래 오늘 갑자기? 취해 너무 빨리 취하지 말고! 취해 너무 빨리 취하지 말고! 꽉! 후후! 시원좀! 허허! 청춘 드라마야 뭐야! 시원좀! 청춘 드라마야 뭐야!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은 좀 취하고 싶어서 그래! 아 두 분 속에 먹으면 안 되지! 여기 그 열대 과일 좀 주세요! 여기 그 열대 과일 좀 주세요!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저도 스타일이 있잖아요. 말은 하지도 아니고. 여기가 어딘데? 될 때가 와야겠다. 여기가 어딘데? 될 때가 와야겠다. 아니. 얘기해 봐. 아니야 왜 그래. 나 괜찮아요. 왜 그래 갑자기 너. 네가 속상하니까 나도 속상해서 그래. 너 안 그랬잖아 왜 오바야 오늘따라. 아 얘기해 봐. 아 왜 그래. 어떻게 됐어. 왜 외워진 건데. 아 오빠가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못 만나겠대. 아 나 소민 때문에 너무 웃겨. 소민이 몰입했어. 소민이 몰입했어. 내가 말했잖아. 네 성격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 없다니까. 야 너랑 나랑 이렇게 잘 지내는데 말이 되냐. 야. 그게 아니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아 그러면 좋을 것 같다고. 뭐야 저게. 나하고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나하고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나하고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어 어떡해. 나쁘지 않다. 괜찮다 괜찮다. 귀여워. 괜찮다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아이 뭘 먹어봐 일단. 나린 선생님 만들라고? 아니. 아 너 오늘 왜 그래. 아이. 야 물 여기 포기 질질 흘리고 있어 지금. 아니 너는 좀 이상해. 그래서 후회해? 전화할 거야 그 놈이한테? 아 전화했는데 안 받아. 전화하지 마 그럼 이제부터. 아 어떻게 안 해 보고 싶은데. 나 오빠랑 다시 만나고 싶어. 그게 아니라 누가 보고 싶고 힘들고 그럴 땐. 너한테 전화해. 아 전화 사람이 있는 수 있어. 있을 것 같아. 아 좋다 좋다. 뭐라고? 솔직히 말해서. 뭐라고 너한테 전화. 아 시끄러워 이제부터 내가 대답하니까. 뭐래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왕령이 있는 척한다. 아 왜 그래. 아 좀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왕령인 척하네. 전소민 좋아해. 전소민 좋아해. 전소민 좋아해. 너 내가 얘기했었지. 전소민 좋아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었어 어렸을 때 또. 아 아는데. 근데 나 너 계속 지켜봤거든 20년 동안. 알아 너 내 뒤에서 계속. 너는 수많은 남자 만났을 때 나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너만 기다렸다고. 야 웃기지 마 너 지효 만났잖아. 너 지효랑 3년 만났잖아. 언젠가는. 언젠가는. 지효하고 3년 만났잖아. 언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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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질문에 대답을 안하고. 뭐뭐지야. 하나 없이 계속. 기다리며. 언젠가는. 좋다 좋다. 영진이 좋다. 가슴속 한마디. 그들 사랑합니다. 뭐라고. 내 마음은 그냥 노래로 전달이 된 것 같고. 야 나 오늘 웃을 기분 아니야. 영진아 진짜 아니야. 웃을 기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떠냐고. 또라이야 또라이. 또라이지. 또라이다. 미친놈이. 아 이 사람아. 영진아 됐어. 아 좋았어. 멋있어. 야 웃길 필요 없어. 야 웃길 필요 없어. 야 어디있어. 안녕 왔어. 선술이야.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왜 무슨 일 있어. 오빠랑 헤어졌어. 오빠랑 헤어졌어. 왜 심지. 꼬리깐다 꼬리깐다. 나도. 나도 한 잔 먹을게 안 되겠다. 너 왜 먹어. 나 오늘 취할 거니까 나 집에 잘 데려다줘 알았지. 일단 한 잔 먹고 생각할게. 이거야. 아 이거 못 이겻게. 이걸 다 Saudi الله 고의해 왔어. 아 웃었다 웃었다 웃었다. 웃어 다니아. 아 이거 오프링 반복은 이건 이길 수가 없어. 개그룹 반복은 양의 개그룹 반복이야. 선수입니다, 선수. 야, 이거는, 이거는 의식까지 예뻐. 야, 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진짜 너 왜 그래. 나 진짜 너 때문에 웃는다.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진짜. 너 때문에 웃는다. 너 때문에 웃는다. 너 말 들을까 그랬어. 너가 그때. 형, 슬슬 시동 걸어요. 시동, 시동 걸어요, 이제.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좋다. 끝났다, 이거.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하여튼 오늘 내가 노래도 해 주고 이것저것 많이 해 줄 테니까. 나 기분 풀고. 너 왜 안 말렸어, 내가 만날 때?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말렸어. 오오오오오오오. 어, 이 드라마인데.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 키스해 키스해 키스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 키스해 키스해. 아니 형. 아니 형. 아니 형, 뭐야. 왜, 왜. 지금 프라이막스인데. 아니 재미있는데 왜 그래. 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머리 패치, 머리 패치. 키스를 하래. 자 종료. 오케이. 괜찮았어 우리도. 지경이 형 오프닝 반복은. 아 이거 몇 개의 킬버가 있었어요. 이제 송지우 씨 거요. 카파에 앉아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대쉬하는 남자를. 우리는 여기 있어요. 우리 또 비밀. 강력한 무기가 한 분 계십니다. 와 있구나 있구나. 우리 석진 씨가. 우리 석진 씨. 누구야? 너야? 차라리 저는 좀 이런 상황이었으면 더 장난스럽게 다가갈 것 같아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런 것보다 그냥 어이구 뭐 하시나. 어이구 뭐 하시나. 최악이다. 여기 지금 불량배 아니야 불량배? 아니 불량배. 아니 그린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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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그게 더 긴장 풀리네. 양세찬 씨부터. 네. 세찬이부터 가요. 다음에서 바로 시작입니다. 파이팅. 어 기대돼. 카페죠 여기. 세찬이 기대돼. 자 세비세비. 그렇지 이런 일이 사실 뭐. 많이 없죠. 그리고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야. 아 이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따. 아따 공기 좋구만. 아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구경났어. 아 이거는. 구경났어. 아 캐릭터 이렇게 쓰기 어딨어. 아 차라리 맹수 하나 주이소. 멋있다. 엄마, 이게 누군겨? 아따, 미치겠네. 이거 괜히 사왔구만. 아따, 받으셔. 나 첫눈에 당신한테 반했지라. 아따, 나 뭐. 저 쑥스럽소이. 받으셔, 일단. 됐다, 일단 받으셔. 아따, 참말로. 지호 일단, 지호 약간 열받은 것 같은데. 저 옆자리 비하시오? 비하시오. 아, 네. 맥주 하나 주시오, 빨리. 동네가 어디야? 사투리가. 반갑지라. 지라는 거야. 반갑습니다. 왜 이런데 뭐 혼자 있으시오? 그냥 오늘 혼자 있고 싶어서.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요? 아직 없어요. 없으면 뭐 오늘 나랑 술 한잔 하면 되겠네? 최악이다. 최악이다. 어떻소? 최악이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최악인데. 어떻소, 뭐 술 한잔 하는 거. 나 계속 빠져들어. 아이고, 오히려 처음 봤는데 어떻게 술을 마셔요. 그치? 난 멀쩡한 사람이니까 뭐 한잔. 준하 씨, 맥주 나왔습니다. 어, 저기 참 참. 아니, 저기. 빨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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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가야지. 아니, 맞아 이거Não 축축해. 야, 뭐 축축하거든요. atif researchers 이거. 문책 deixe 들어야지. 그렇게 가야지. 맞아. 접촉해. 주요 님이 말 Otherwisełam은ige 어려워, 어려웠어. 좋았어, 어려웠어. 아 이거 적절했어 그렇게 나와줘요 이제 아 또 방송이 또 받아줘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 이거 또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아 부담스러워 가 끝났어 앞에 잘해 우리는 열륜이 있어요 아 그럼 열륜이 좀 부드럽게 갈거야 야 너무 젖었다 너무 젖었어 어이 씨 어떡해 야 타투 깔 수 있어 아트다 엄마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일단 첫 단추를 잘 못 깼어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내가 대쉬하겠다 설정 다시 잡았다 엄마를 넣어 엄마를 넣어 너 솔직히 나 좋잖아 너 솔직히 나 좋지 아따 지효 씨 여기 있었어 어 맨 이 자식은 뭐야 아 근데 어떻게 팁을 한 번 들여야겠구나 팁 좀 들여야겠구나 이거 안 돼갖고 마 이거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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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팥, 떡. 왜, 왜, 왜? 끝이 안 납니다. 가서 빨리 뭐 끝납시다. 근데 지금 엎을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없어요, 지금. 엎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자, 재석이 형 어디 갔어요? 어디 갔지? 어? 어? 모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저기 갔다 갈까요? 재석이 형 어디 갔어요? 어? 저거 뭔 설정이야? 보자, 들어보자. 들어놔 보자, 들어놔 보자. 어떻게 된 거요? 보자, 들어보자. 들어놔 보자, 들어놔 보자. 어떻게 된 거요? 어떻게 된 거요? 이걸 설정시킬 수가 있다고? 대감님. 석삼이를 좋은 곳에. 석삼이를 좋은 곳에. 아니, 안 돼. 석삼아! 안돼! 석삼아! 이겨내! 아, 아... 건강하기로 약속했잖아! 아니, 빙수도 못 먹고 가자. 석삼이가? 이제 다 왔는데. 까마귀 밥이 됐겠구나, 석삼이. 입 하나 더 줄이는 게 낫지. 그래, 입을 하나 줄여야지. 입을 하나 줄이는 게 나도 안 좋지. 그래, 입을 하나 줄이는 게 낫다. 맞다, 잘했네. 아, 이거 참... 배랑 점점까지의 필초크로스를 외쳤는지! 먼저, 형보다 먼저 갔어. 먼저 갔어, 먼저 갔어. 형보다 먼저 갔어. 오케이. 좋아. 앉아도 됩니까? 예? 앉아도 돼. 앉아요 일단. 일자로 좀 앉아봐요. 어, 내 건가? 네. 석섬. 오케이, 잘했어. 자, 송. 가서 짝대기. 균형 맞추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넌 앉아 있어. 야, 뭐가 있는데. 봐봐. 석섬. 석섬이다. 석섬이었다. 석섬이었다. 뭐야. 석섬. 너, 너 석섬이 아니지. 왜? 뭐야. 석섬이야. 석섬이 죽었어. 석섬아. 이거 진짜야 뭐야. 내가 죽었다고? 이거 진짜. 석섬이. 석섬아. 내가 왜 죽을 거야? 석섬아.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흔나가. 석섬아. 제발 올라가. 석섬아. 너의 한을 우리가 풀어줄게 가.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흔나가. 제발 올라가. 석섬아. 너의 한을 우리가 풀어줄게 가. 나 죽었어. 석섬ше dehyd. 석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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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어디 있어? 석섬아, 떡 어디 있어? 이것 뭐야? 왜 이렇게 쪼끄미야? 떡. ITA 빼가 너무 쪼끄미야 이거. 아, 떡 어떻게 구웠었지? 다 대줘, 내가 왜 안 됩니까? 뭐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뭔데? 한 개 마시죠? 뭐냐고?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웃기잖아? 뭐하는 거 같아? 너무 웃긴다. 나 석진이 형인 줄 알고. 너무 웃긴다. 나 사실 너무 지금 힘든데 석진이 형은 자탄품이요. 그 노래 예 추억에 좀 담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이 형. 우와. 그냥 뒀다 가면 딱 그냥 막. 예 추억이, 그 찬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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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민이 아주 깡패다 노래 깡패다 나오면 상황이 다 나오네 상황이 다 있다! 대단하다 내가 이래서 소민이를 좋아해요 노래 다 사연들이 있네 이래서 좋아해요 내가 눈물 난다 진짜 이 노래 온다 온다 잘할 것 같은데 허이야 허이야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다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어 주거니 박거니 한다 또 주거니 박거니 너 거기 있냐?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잠깐만 나 잠깐 형님 멘탈 흔들려요 내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소민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대단한 아이다 나 여기 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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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사랑 쟁취하려고 난 안달이 났구나 사랑파울네 사랑파울네 야 잘해 잘해 오 한다 세천이 좋았어 됐어 진짜 이건 떡갈비인가 봐 너무 맛있다 이거 저한테 뭐 둘이 저기 시댁 놀러 왔네 음식이 입에 잘 맞아요 그래? 네 아버님 우리 집에 네가 잘 안 맞는다 우리 집에 네가 잘 안 맞아 아버님 아니 이거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저희 그 얘기 해주게 어 그래? 이거 레시피? 어 이 앞에 한식당에서 시켜온 거야 네 하실래요? 오늘 여성부 어떻게? 우리 전소발이 나갑니다 여성부 한번 가야지 자 우리 조준호 한번 더 나갑니다 앙수 앙수 지효가 나가라 지효가 나가라 그래 그래 지효가 해라 지효는 진짜 힘차다 지효는 뭐 선수네 지금 아 진짜 잘생겼다 잘생겼다 서바라 서바라 너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야 지금 아 왜 이러는 건데 너무 오립됐다 너무 오립됐어 아 이유가 뭐야 아 얘한테 그만 줘 명분을 그만 줘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진짜 웃긴 언니 자세를 좋다 야 누운 거 파이팅 누운 거 와 됐어 지효는 와 상남자다 어버치게 어버치게 재민아 잘하고 있다 안 딸이 안 딸이 안 딸이 안 딸이 안 딸이 잠깐만 내가 멋있게 내가 멋있게 내가 멋있게 내가 멋있게 내가 멋있게 내가 멋있게 내가 야 야 야 언니 내가 멋있게 야 하지 마 하지 마 야 야 너 얼른 게 어딨어 야 하지마 하지마 이씨 야 야 가려줘 가려줘 야 그만해 이씨 누나 지금 중국인은 결혼을 했다고 진짜 좋아했어 어 너무 스트레이 어 너무 스트레이 와 비주얼 수박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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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이 하연 있어 하연 있어 아 시작은 좋아 세찬아 저거 탈탈 털어야 돼 야 세찬아 끝내라 야 하아야 너 힘 세 어 눈빛 봐 뭐야 야 하아 힘 하나도 없는거 알지 와 눈빛 봐 너무 무서워 야 인상 강하다 하동원 끝장내라 끝장내 왜절래 상이 어렵기 때문에 바지니 3점 드릴게요 오케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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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